요한복음 3장 14절과 1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모세가 광려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니구대문은 거듭나야 한다는 예수님의 그 진리를 마음속에 숨겨두고 8년 동안 아무것도 겉으로 드러내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씨를 뿌린 밭을 잘 알고 계셨습니다. 사람들의 눈을 피해 밤에 찾아온 한 사람의 듣는 자에게 하셨던 그 말씀들은 상실되지 않았습니다. 니구대문은 얼마 동안 그리스도를 공개적으로 시인하지 않았지만 예수의 생일을 주목하고 그의 교훈을 숙고하였습니다. 그는 사내들인 회원에서 예수를 죽이려는 제사장들의 계획을 거듭거듭 좌질시켰습니다. 또한 예수께서 마침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에 니구대문은 감난산상의 교훈 군 모세가 광려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르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는 교훈을 기억하게 되었습니다. 그날의 그 은밀한 만남에서 비춰오는 빛을 통하여 그는 십자가상의 예수가 세상의 구주의심을 깨닫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볼 때 참으로 나를 구원해 주실 수 있는 신실한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구원의 길을 찾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능력을 얻고 나아갈 수 있는 진리를 깨닫게 될 것입니다. 오늘 하루가 이러한 깨달음을 얻는 행복한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에게 보여주신 진리의 빛이 가려지지 않게 하셔서 늘 주님과 동행하는 행복한 삶이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